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1년에 한 번씩 가족여행을 하는 건 내 젊은 날의 꿈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무진 여편 소설집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집에는 32편의 짧은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즐거운 나의 집과 거리에서 두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즐거운 나의 집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1년에 한 번씩 가족여행을 하는 건 내 젊은 날의 꿈이었다. 현실에서 적은 월급으로 집 담보 대출과 자동차 대출을 갚아가며 여행까지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여태까지는 내 노력으로 잘 해왔다. 이번 여행을 마지막으로 그 노력은 잠시 접을 수밖에 없다. 내년에 산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아이를 두고 셋이서만 가족여행을 가는 건 못할 짓이다. 산희에 이어 은희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테니 적어도 6년간은 가족여행이 없을 예정이다. 그 말을 들은 산희가 그렇다면 이번 여행은 일본으로 가자고 했다. 개념 없는 새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가 친구들하고 편하게 술 한잔 못 먹고 산다는 걸 알 리 없는 산희에게 나는 하마터면 욕을 내뱉을 뻔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실수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나는 성실한 가장이고 우리 가족의 행복은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어쨌건 우리 가족은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여행지는 제주도였다. 비행기를 타기 전 재빨리 면세점을 찾아 담배 한 보루와 위스키를 샀다. 할인률이 워낙 높아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운 기회였다. 아내가 다가왔다. 기왕 사는 거 술 한 잔 더 사. 이게 한 병에 얼마인지 나 알고 그래? 그럼 술보다 저렴한 화장품 하나 살까? 나는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 했다. 여행 시작부터 아내와 싸우고 싶진 않았다. 비행기에 오르자 긴장이 풀리면서 점점 부하가 치밀었다. 내가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 얼마나 계산기를 두드리고 사는데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렸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가족밖에 없는 법이다. 당신 얼굴 헬슥하다. 제주도 가서 제대로 몸 보신 점 해야겠어. 그래 아빠 우리 피자랑 치킨도 시켜 먹자. 나는 아내의 손을 놓아버렸다. 위로는 커녕 그저 돈돈하는 아내의 먹을 생각뿐인 자식들 모두 각닥이 갔다. 현정 저가 항공 비행기는 우리 집 경차만큼이나 위험하게 흔들거렸다. 먼 거리가 아닌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본 남편은 부쩍 늙고 약해 보였다. 나는 숙소에 짐을 풀며 고기를 먹자고 했다. 사라졌다 한참 만에 나타난 남편 손엔 각종 식재료가 잔뜩 들려있었다. 혼자 마트에 다녀왔니? 얼마나 아끼겠다고? 대체 왜 그러고 사니?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남편은 직접 월급을 관리하며 내게 생활비를 떼어준다. 내가 해프기 때문이란다. 내가 해픈 건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궁상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 알량한 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나중에 얼마나 부자로 죽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보기가 빠른 나는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한창 크는 애들이야 그렇다 쳐도 굽는 족족 남편까지 고기를 집어먹어 내 입엔 고기 한 점 들어올 새가 없었다. 슬슬 부하가 치밀어 나는 위스키를 마셨다. 고기보다 더 비싼 걸 먹어버리겠다는 마음이었다. 남편은 아까워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러다 당신 취하겠다. 놀러와서 취하면 뭐 어때서 나는 잔에 든 술을 마시고 다시 위스키병을 잡았다. 거의 동시에 남편도 위스키병을 잡았다. 순식간에 느껴진 남편의 악력은 비행기에서 덜덜 떨며 내 손을 잡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계력이었다. 당신 설거지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면 알았어 내가 할게. 좋아 당신은 설거지해. 나는 계속 술 마실 테니까. 옥신각신하던 우리를 지켜보던 산이 벌떡 일어나 싱크대로 갔다. 은희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그럴 때 보면 장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들딸 구분하지 말라지만 하는 짓이 원체 다르다. 사실 아들딸 구분짓고 차별하는 건 남편이지 나는 아니다. 남편은 싹수도 안 되는 산이한테 인류대에 가야 한다며 벌써부터 잔소리를 해 댄다. 친구들과 게임방 다녀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다. 나는 우리 애들이 공부에 재능이 없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긴다. 두 애들 학원비면 시시대때로 놀러 다니고 수시로 애식하며 살 수 있다. 푼돈 모아 부자 되겠다는 생각이나 머리 나쁜에 인류대에 보내겠다는 생각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나는 언제나 현재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다. 꽉 막힌 데다 머리까지 나쁜 남편이 이런 나를 이해할 리 없다. 당장 다른 수가 없으니 나는 참고 산다. 그렇다 쳐도 내가 먹는 술을 아까워하다니 저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하나 싶어 우라가 치미는데 내 등짝에 뭔가 달라붙었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 잘 도울게 은희 등 뒤에서 나를 안으며 얼굴을 비비고 있다. 은희도 내가 지금 설거지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우리 애들 공부 못하는 건 제 아빠 내림인 게 틀림없다. 산이 이번 여행은 유난히 지겨웠다. 매사 자기 뜻대로만 하는 아빠 터트려야 할 때는 참고 참아야 할 때는 터트리는 엄마 개 싸가지에 잔대가리 은희 24시간 내내 가족들과 붙어 지내다 보니 돌 것 같았다. 여행인지 체험 학습인지 체력 단련인지 우리는 쉴 틈 없이 박물관과 올레길과 폭포를 다녔다. 은희는 차에서 스마트폰을 하며 기다리기도 했으나 나는 빠질 수 없었다. 다 큰 개 장남이 돼가지고 사내새끼가 등등 아빠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은희는 아빠가 나한테 더 많은 걸 해준다며 불만이지만 그만큼 아빠의 요구가 많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아빠 생각과 달리 앞으로 6년이 아니라 계속 가족 여행은 없다. 내가 스무살 넘어서까지 이런 꼴을 보면서 가족 여행을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아빠는 세상 제일 답답한 꼰대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을 앞두고 있었다. 해를 먹고 싶다는 엄마 말에 어쩐 일로 호탕하게 대답한 아빠가 차를 몰고 간 곳은 큰 시장이었다. 차 뒷좌석에서 뒤통수만 보고도 나는 엄마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 수 있었다. 아빠가 먼저 차에서 내리자 엄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하더니 재빨리 운전석으로 옮겨갔다. 당황한 아빠가 도로 차로 다가오자 엄마는 잠금 버튼을 눌러버렸다. 해치 가자 우리끼리 이제 겨우 16살 먹은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장남의 사내새끼인 나는 이럴 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나는 포장에다 먹어도 괜찮은데? 너도 내려 화날 때 엄마는 친엄마 같지 않다. 내가 머뭇거리자 빨리 안 내리냐는 엄마의 호통이 벼락을 쳤다. 장남 노릇 하랄 때는 언제고 장남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다니 나도 더 이상 엄마 피위를 맞추기 싫어 차 문을 연 순간 아빠가 나를 몸으로 밀치며 재빨리 차에 올라탔다. 대체 뭐가 불만이야? 해 먹고 싶다면서 남이 차려주는 걸로 먹고 싶다고 해집에서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사람도 엄마는 대답 없이 내비교이신의 주소를 찍더니 시동을 걸었다. 아빠가 입맛을 쩝쩝 다셨다. 아빠는 엄마가 지대로 말을 안 해서 몰랐던 게 아니었다. 싸게 때워보려고 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조잔하게 굴지나 말든지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지를 말든지 나중에 커서 내 가족이 생기면 난 절대 아빠처럼 굴지 않을 거다. 은희 해집에서 먹은 해는 비싸기만 했지 맛이 없었다. 돈 아깝다고 아빠가 구시렁거렸고 엄마는 그런 아빠가 창피하다고 소주를 마셔댔다. 그렇게 시작된 부모님의 싸움은 숙소에서까지 계속됐다. 나는 방에 들어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었다. 멍청한 산이 새끼는 부부싸움을 말리겠다고 옆에서 알짱거리다 욕만 얻어먹었다. 부모님을 보면 왜 같이 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어차피 내 알바는 아니다. 나는 중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비를 빼돌릴 계획이다. 6년간 학원비를 모으면 나 혼자 간지나게 살 집 정도는 구할 수 있다. 그렇게 20살에 독립하면 오빠는 물론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끊어버릴 거다. 신나는 상상을 하다 나는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이 되니 부모님은 짐을 싸느라 더 싸울 정신이 없어 보였다. 아빠가 체크아웃하는 사이 우리는 로비에서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던 아빠는 우리 모두를 불렀다. 접시 하나가 없대. 누구 접시 깬 사람 있어? 깼으면 말을 했겠지. 처음부터 하나 빠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쓰레기통 뒤져보면 아시겠네요. 별꼴이야. 우리 가족을 뭘로 보고. 우리 네 식구가 모두 말을 보태자 콘도 직원은 입을 해에 벌린 채 대답을 못했다. 접시가 몇 개인지 우리가 그것까지 확인하고 콘도를 써야 합니까? 연락처 있잖아요. 연락처 있잖아요.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하든지 해요. 비행시간 늦겠네. 진짜.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쪽팔리게 이러셔야 돼요? 그런 접시 줘도 안 가져가겠다. 또다시 우리 네 식구가 말폭탄을 던지자 결국 직원은 다시 확인하고 연락주기로 했다. 이럴 때 보면 우리가 가족 같긴 하다. 보통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족만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부모님은 자주 말했다. 예를 들면 기차표 가족 할인이라든가 4인 가족 세트 메뉴의 서비스라든가 가장 종류가 많고 가격도 저렴한 4인 가족용 식탁이라든가 하는 4인 가족이 똘똘 뭉쳐 우기면 웬만한 사람은 혼자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다. 차에 올라 룸미러로 아빠 표정을 봤다. 뭔가 찜찜한 듯한 표정을 보니 3일 내내 술을 마신 아빠가 취해서 접시를 바깥으로 던져버린 게 아닌가 의심이 되었다. 다음으로 엄마를 봤다. 뭔가 재밌어하는 표정을 보니 아무래도 엄마가 접시를 훔친 것 같기도 했다. 오빠는 눈을 감은 채 입맛을 쩝쩝 다셨다. 접시도 씹어먹을 놈이라 정말 먹어버렸을 수도 있었다. 은희, 너 정말 접시 행방 모르는 거지? 어제 왜 발바닥 아프다고 했어? 절대 이런 일에 안 나서는 내가 열심히 거둔 거 보니 진짜 수상해. 아빠, 엄마, 오빠가 한꺼번에 몰아대니 나는 빡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아, 진짜 뭐 이런 가족이 다 있어? 가족끼리는 믿는 거라매. 서로 눈치를 보던 아빠, 엄마, 오빠는 앞다투어 나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웃는 표정이 어쩐지 꺼림칙했다. 모두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다 실패한 것만 같은 표정이었다. 셋 다 수상해서 대체 누가 접시를 해먹었는지 짐작하기 쉽지 않았다. 근데 진짜 콘도에서 전화 오면 어떡하지? 엄마가 묻자 안 받으면 되지 아빠, 오빠, 내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가족이 마음 잘 맞는 진짜 제대로 된 정상의 가족 같았다. 거리에서 준규는 친구와 먹자 골목에서 술 약속을 잡았다. 마흔 전까지만 해도 먹자 골목에 자주 다녔는데 집이 멀어진 후에 거의 발길을 하지 않았다. 회사가 먹자 골목에서 가까운 친구는 여전히 자주 다닌다고 했다. 거래처에서 약속 장소로 바로 오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일렀다. 준규는 그 사이 먹자 골목이 얼마나 변했는지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았다. 아직 본격적으로 장사가 시작되지 않은 먹자 골목은 한산했다. 지루해진 준규는 편의점에서 잡지 한부와 파란색 캔 커피를 사서 파라솔에 자리 잡았다. 종이잡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것과는 달라 기사를 꼼꼼하게 읽게 되었다. 스포츠계 유명 코치가 성폭행 혐의를 입고 있다는 건 준규도 알고 있었다. 기사 내용에는 스포츠계 전반에 행행하는 권력자들의 각종 행포까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준규는 콧방귀를 뀌었다. 먹이 사슬이니 약육 강식이니 학창시절부터 배워온 생태계의 원리가 사람 사는 곳이라고 예의 일리 없었다. 다른 기사에는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엄마가 나왔다. 그 엄마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짐승만도 못한.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준규는 자식을 돌보지 않는 어미를 사람으로 치지 않았다. 갑자기 꺼림찍한 느낌이 들어 준규는 파라솔 밑을 들여다보았다. 더럽고 앙상하게 마른 길고양이 한 마리가 겁도 없이 준규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준규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앉은 채로 발길질을 했다. 길고양이는 사뿐하게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 짐승새끼가 겁도 없이. 준규가 벌떡 일어나서 발로 차는 신용을 하자 길고양이는 몸을 낮춘 자세로 재빨리 도망쳤다. 준규는 길고양이가 앉아있던 자리에 침을 뱉었다. 준규가 최근 들어 동네에서 술을 마시지 않게 된 건 길고양이 때문이었다. 준규가 사는 동네는 길고양이에게 친화적이어서 사방에 고양이 사료와 물이 놓여있었다. 그것만이라면 못 본 척 지나갈 수 있었다. 화단에서 풍기는 지독한 고양이 배설물 냄새와 발전기 때마다 잠을 설치게 만드는 귀신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 울음소리도 같기도 한. 고양이의 발악에 준규는 몸서리가 처졌다. 그 와중에 고양이들이 도통 사람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길고양이들이 사람을 따라다니며 간식 얻어먹고 사람에게 몸을 비벼대는 꼴을 보노라면 이전 시대의 남자 권력자들에게 기생에서 살던 애첩들이 떠올라 준규는 뜬살이 찌푸려졌다. 제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는 도태되어야 한다는 게 준규의 지론이었다. 사람 주머니를 털어 고양이를 먹이는 거로도 모자라.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써야 할 노력과 비용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쓰고 있었다. 준규로서는 돋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짓을 사람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였다. 준규에게 와서 몸을 비벼대던 고양이를 발로 차버린 것은 사람 모두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고양이도 알아야 했다. 힘 조절이 안 됐는지 고양이는 멀리 나가 떨어졌다. 고양이는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숨을 핥닥거렸다. 준규가 다가서 보니 고양이 머리 밑에 튀어나온 돌뿌리 주변으로 피가 흥건했다. 준규는 걸음을 재빨리 집으로 돌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동네에 공고가 붙었다. 길고양이 학살범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40대 중반 정도인 보통 체격의 남자는 준규를 가리키는 게 분명했다. 공고에는 그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의 내용도 적혀 있었다. 대충 훑어보던 준규의 눈길이 벌칙항에 머물렀다. 제8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친 것들. 저도 모르게 욕을 대받고선 준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나가던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준규는 얼른 자리를 떴다. 자신에게 경고와 위협을 한 이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준규는 그때부터 집에 오갈 때도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걸었다. 일찍 빠져나온 친구 덕에 준규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일찌감치 닭갈비집 노상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줄 서서 먹는 집이었지만 이른 시간이라 빈 테이블이 많이 남아있었다. 시뻘건 양념을 한 닭갈비를 뒤집으며 친구가 입을 열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돈 없어서 이런 것도 못 먹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흔해 빠졌는지. 우리가 이제 돈을 버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때도 흔해 빠지긴 했어. 그런가? 하면서 친구는 웃었다. 술이 몇 순배 돌았고 추가로 씻긴 닭갈비가 불판에 올라갔다.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준규는 친구가 닭갈비를 뒤적이면서도 연신 주변을 살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너 왜 내 말 안 듣는데? 준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 듣고 있어. 아닌데 너 누구 기다리냐? 아님 누가 눈치라도 줘? 말하면서 준규가 고개를 돌린 순간 친구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 치즈 왜 이제 왔어? 친구는 가방에서 꺼낸 참치캔을 따서 길고양이 앞에 내밀었다. 노란 줄무늬 길고양이는 친구 얼굴을 알아보는 건지 경계심도 없이 참치캔을 다 먹고 나서는 친구에게 한참 몸을 부비다 사라졌다. 미친 새끼 별짓을 다하네. 준규 말의 친구는 자주 봐서 정이 들었다. 그깟 참치 얼마 하지도 않는다. 치즈가 얼마나 예쁘게 구는 줄 아느냐. 준규로서는 이해가지 않는 소리만 해댔다. 그럴 돈 있으면 결식아동이나 도와라 인마. 준규 말의 친구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결식아동 한 번 안 돕는 것들이 꼭 그렇게 말하더라. 넌 기의 비용이라는 말도 모르냐? 같은 돈이면 짐승 새끼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게 효용이 높다는 뜻이다. 자식아. 친구는 집게를 든 채 입을 다물고 있었고 불판 위에 닭갈비는 속절없이 다 들어갔다. 준규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봐. 결식아동은 없어서 못 먹는 닭갈비를 아주 태워서 버릴 작정이네. 이 새끼가 계속 간죽. 갑자기 두 사람이 있는 테이블 위로 붉은 장미 한 송이가 쑥 들어왔다. 이천원. 존댓말 같은 건 배워본 적도 없는 듯 작고 빠른 노파는 매서운 눈길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배고파서 그래. 젊은 사람들이 좀 도와줘. 준규는 얼른 일어나 의자 하나를 뺐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이 새끼는 짐승한테나 돈을 쓰고 하여튼 오늘 포식 한번 해보세요. 노파는 의자에 앉는 대신 준규를 빤히 쳐다보면서 장미를 손가방에 도로 집어넣었다. 없이 산다고 사람 무시하냐? 어르신 그런 뜻이 아니라. 친구가 끼어들었지만 노파는 준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내가 거지냐? 남이 먹던 걸 얻어먹게. 그것도 시커멓게 다 탄 것을. 그깟 2천 원 아까우면 안 산다고 하고 말어. 삥 뜯어먹고 살 거면서 자존심도 강하시네. 길에 사는 짐승이나 밥벌이 못하는 사람이나. 싹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까지는 준규도 차마 내뱉지 못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안칼지기가 공격하는 길고양이 못지않은 노파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사장이 달려왔다. 손님들 불편하게 하지 말라니깐요. 이러시면 아예 못 오게 할 거예요. 사장에게로 얼굴을 돌리면서 갑자기 순한 집고양이 얼굴이 된 노파가 자기가 거짓 취급을 당했다며 훌쩍거렸다. 두 사람은 피식 웃으며 시선을 교환했다. 사장이 두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선 노파를 데리고 나갔다. 거봐라 새끼야. 자기 밥 못 버는 것들 내 주머니 털어 밥 먹여줘 봤자 고마운 줄도 모른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배 고르면 서러운 법이다. 어지간히 해라. 그러면서 장미는 왜 안 사줬는데? 준규가 말끝을 장난스럽게 올렸다. 들고 가기 쭉 팔려서 그랬다. 왜? 친구도 말끝을 올렸다. 할머니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 친구가 대답 없이 웃자 준규도 따라서 낄낄거렸다. 준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더럽고 앙상하게 마른 길고양이가 두 사람이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봤던 길고양이였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생각 같아서는 길고양이를 발로 차버리고 싶었지만 준규는 친구 눈치를 살폈다. 얘는 참치캔 안 주냐? 준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린 친구 표정이 미묘해졌다. 망설이는 듯 친구가 가방을 뒤적이는 사이 준규가 파라솔에서와 같은 발길질로 길고양이를 쫓아내 버렸다. 예쁜 애한테는 안 아깝고 못생긴 애한테는 아까운가 보지? 자리에 도로 안 주며 준규가 이죽거렸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손 안 탄 애들은 조심해야 해. 달려들까 봐 좀 무서워. 아까 그 할머니처럼. 쫄보 새끼. 난 쫄보 할 테니까 넌 결식 아동이나 도와라. 배 꺼졌다. 일단 내 배부터 채우고 보자. 준규가 닭갈비 2인분과 소주를 추가로 주문하자 친구는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집게를 다시 집어들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우리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읽는 내내 나의 집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내 가정 모두 팽팽하군요. 준규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성실한 가장이긴 하지만 영락없는 꼰대군요. 현정이 남편한테 일일이 생활비를 타서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어수룩한 산이가 저는 좋습니다. 은희는 영악하기 그지없군요. 이렇게까지 서로 맞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까요? 웃음이 자꾸 나옵니다. 이 작품은 나의 집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집은 어떤 집일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독을 허락해 준 작가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occupy bisa bis 가지 못해요. 이건 또 만나요. 하자. 깜짝 이 세요. Minnesota